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저 후드 후드 후드! 모자 달려있으면 다 후드이야 야 모자 달려있으면 후드죠! 정말? 정말? 2상! 후드가! 대안원! 저희밖에 없어 나이스! 반갑다! 아 여기 대농자인다 우리 야! 어 컨라인은 엥라인이다! 야! 와 병 나와 이경리 3.9? 같이 가요? 두 명은 안 해야 돼 가! 아 선우가 하는 거야? 아 룰이 뭐야 룰이? 3.6.9 룰을 몰라? 아니 3.6.9를 약간 식사할 때 2.5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2.5.7. 야 애초에 3.6.9 룰을 모르는데 2.5.7.2.7.1 이렇게 들어간 거야? 3.4. 대박이다 수화 감성 2.5.7.2 2.5.7.2 4.5.7.2 그리고 감사인 것 같은데 희시 감사인 것 같다 5.5.7.1 하고 1.5.2 1.5.2 1.5.2 1.5.2 1.5.2 1.5.3 1.5.2 1!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흰이 넘어! 아구야? 이 개! 이 개! 아구야? 아 진짜! 1! 1! 이거 나 진짜 막냐? 야! 이 분의 0짤이다, 0짤! 진짜 1! 1! 1! 1! 1! 아구야? 1! 1! 1! 1! 1! 1! 야 이게 하드캐리하네 3! 6! 9! 3! 6! 9! 아 나 탐수연! 토마토 이러면 진짜 잘하는데 아니 그건거지 이제 단체로 안하면 1! 이긴 사람은 1! 이긴 사람은 1! 이긴 사람은 1! 내가 만약 3! 5! 이 친구가 서로 4! 4! 배고파ники 4! 끝말입기 하시죠 끝말입기 끝말입기 하시죠 끝말입기 한 vue가орд나가 둘이 끝말입기 구장 Sense 톨 글자 하나 정해주시죠. 사. 사작소. 사작소. 임껍 정복. 임껍 정복. 임껍 정복. 오! 어? 사랑하는 글. 아 이건 약간. 자. 마이러스 2. 마이러스 3. 두 글자로 하면 안 돼요? 두 글자로 하면 안 돼요? 두 글자. 두 글자. 오케이 두 글자. 도전. 김재경. 아니 점수가 좀 여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치. 가위바위보. 탄. 탄? 탄. 울자 됐어 울자. 한광. 광어. 거장. 장수. 장수. 야 이거 안 들려.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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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 신장. 장기. 기장. 소기. 기어. 벅장. 장수. 장기. 장도. 장도. 독기. 기어. 기어. 벅장. 자 장 갑니다. 하나. 둘. 셋. 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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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 I am. I am. 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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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제는 있어. 아니 보통 있어. 장제 있어. 뭐 있어. 장제. 장제 인정. 장. rests tio. 가을 Tie. 장. jeg. 들고shop. 샷. 5ker. 배ват". 나가구. 그래서. 그부분의 자신은? 전남 존경을. 여기 야. 이들어. 방금 그래서 정신으로 했잖아. 아 prayer의 step. axe. 이미 틀렸었는데. 아니 7개 fight, 전남 존경. 혁신 신장 근데 잘했어 스윙도 선수들끼리 가시죠 지금 위기 애들끼리 가시죠 연기 점수는 어떻게 돼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책 표지 넘겨서 그거 한 번 또 하면 안 돼요? 1대1 놓고 써보자 이거는 형 형 운도 실력입니다 선수들끼리는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자 먼저 갈게요 자 지키고 왔다 지키고 왔다 하나 둘 셋 둘 셋 아무 일도 없었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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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ynn 의원 와 재밌네 우크라이나의 시도는 KF 맞다 승해주세요 하나, 둘, 셋!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아까 아쉬잖아. 아 지민! 네. 산티하고. 그렇지. 락첩! 자, 이거 우리 지민이가 이해되는데? 이해래요? 지민이가 이기면 둘이 뛸 수 없게 됩니다. 야, 지민이 많이 뛰어? 콜롬비아에서는? 콜롬비아에서는? 쯔만? 콜롬비아에서는? 쯔만? 아따라 미얀마는? 아따라 미얀마는? 아따라 미얀마, 콜롬비아, 미얀마. 아따라 미얀마. 와, 합이야. 너 알아? 아니, 나 몰라. 패스! 서로의 합이아예?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그 게임을 말씀해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한국의 소는? 한국의 소는? 하나, 둘, 셋! 홍광엠의出장. 와, 대한민국 나무태ром시 해냈어. 소중한 게임이었어. 마지막 게임이야? 2 대 2. 누가 맞힘에 따라 승자가 있어. 자, 몽골의 수호는, 몽골의 수호는, 몽골의 수호는, 하나, 둘, 셋. 모자 시작 대형 씨. 아, 모자래요, 네. 몽골의 수호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맞추는 걸로 하고 힌트 들으면서 해볼래요? 몽골 이거 힌트 들으면서 다섯 글자. 다섯 글자 힌트가 좀 더 있어요. 몽골 수호는 되게 어려운데? 앙골 황골 시작. 하나, 둘, 셋. 맨 끝에다가 힌트 갑니다. 르. 르. 원하시는 순서의 글자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힌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듣겠습니다. 라. 하나, 둘, 셋. 라. 하나, 둘, 셋. 다음번에 갈까? 어, 당기지 않아. 아, 진짜. 란. 란. 초성만 말씀드릴게요. 비, 티르.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울란, 비, 티르. 울란, 바, 티르. 비슷했어요. 출근, 울란. 바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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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정답! 도어! 정답! 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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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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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pre 기억하면 진짜 잊지. 야, 코디키 이건 이전이야. 나도 놀랬다. 고객님 1등이 하신다. 저 마이콥입니다. 핸드폰 시간으로 4분 남았습니다. 4분 남았어, 빨리. 80분 하신다! 3분! 아 대박 대박! 비즈컬 하셨어. 아니야, 내가 저장하는 거야. 내가 다 하셨는데. 나 왜 저장하셨어? 야, 체험한 거야, 체험한 거야. 몰라. 봐야 돼. 나야 체험한 거야. 난 다쳐주나 봐. 아까 모비가 했던 페이지를 열배된 거야. 지진뿌린 거 없다, 바로 딱 큽니다. 가자! 아, 내가 핸드잖아. 모비가 아까 푸준다고 해. 이 감각을 느끼자. 바로 한 장 표봐, 한 장 표봐. 미안, 한 장 넘겨줘, 미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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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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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탕수육, 탕수육. 아니, 열등이 취했어요. 아니야. 1분 나왔어. 어디 빠지? 시계 봐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이불이야. 열등이 이불이야. 야, 열등이 이불이야. 아, 열등이 이불이야. 왜 이래? 탕수육까지. 어떡해, 뭐 앞에 구보 같은 게 있어? 아니야, 탕수육. 탕수육, 탕수육, 탕수육. 아, 뭐 앞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자, 준비. 시작. 탕수육, 탕수육. 탕수육, 탕수육. 탕수육, 탕수육. 탕수육, 탕수육. 탕수육. 진짜, 정전이 어떻게 해? 우리 방반찬 하는 거예요, 방반찬. 자, 점점인데. 책변! 책변! 아니야, 아니야. 책변! 책변! 너머타서 살찐하고 있어. 너머타고 점점 나는데. 본인의 힘으로 써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어제 운동회에 근력선을 써가지고. 나도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는데? 원래 D형색 금리툰이라고 어제 한 게 오래가. 어, 저도 됐지. 아니야, 책 풀어. 이게 조금만 하고 정리도 같은 게 있어. 수도, 드림. 야, 그거 말고 사람들이다. 야, 그런 거에 그, 그. 이렇게 열 박힌 다음에 이거지. 근데 이거 안 늘리잖아. 이거 까면 돼. 왜 이렇게 오래되나요? 왜 이렇게 오래되나요? 왜 이렇게 오래되나요? 저거 있잖아, 형. 자, 열 박힌다. 제가 하는 아이디어, 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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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안 하고 왔습니다. 아! 여러분들, 진짜. 전복이 병북공 전쟁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야, 진짜 예쁘다. 아니야. 니 꺼야, 니 꺼? 미쳐버려 한다, 잠깐. 왜 이렇게 웃을 해. 아, 진짜 웃이다. 아 내가 제안했지만 저 이겼다. 1번 썼다. 5번 썼다. 크게 말해주세요. 도전! 규비 씨한테 좋지 마세요. 오케이. 준비 시작!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이것도 운이에요. 자 이거 운이에요. 와 이걸 설립이야. 와 이거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운전 실력이야. 아 이제 생각보다 좀 더. 야 근데 돌고 나면 뭐 그냥 그냥 도전! 준비! 시작! 1, 2, 3 1, 2, 3 5, 6, 7, 8, 9 1, 2, 3 2, 3 갑니다! 갑니다! 어 여기는!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야. 진짜 인간적으로야 내가 이랬잖아 이거. 야 이거 진짜 아깝다. 나 뭐 덜 망할 때? 무슨 최애야. 1, 2, 3 2, 2, 3, 4, 5, 6, 7, 8, 9, 9, 10 2, 3, 4, 5, 6, 7, 9, 10 2, 3, 4, 5, 6, 7, 9, 10 마이너스 파이프 로스 시작 하나 둘 셋 넷 여덟 셋 셋 컴백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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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작 하나 둘 셋 열 2 2 2 1 9 8 8 9 10 10 10 10 아아아아 есь pó 2 2 道 1 2 와 진짜요? 아 진짜요? 아 대박이다 조성 세줘 손개받은 거랑 꼼꼼히고 도전 시작 3,2,1, 1, 3, 2, 3, 1, 하스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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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마이너스 빨리 와! 이거! 시작! 시작! 5, 2, 3, 4! 시작! 다운!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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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읽는게 재밌네! 아 우리... 야 이거 원래 두려워했잖아 아기요. 자 이제 슈퍼에다 착석해볼게요. 아 어떡해. 와 이런 거 좀 난다 아니야? 아 알았어. 나 안 돼. 아 우리가 왜 이렇게 하고. 방금 벗었어. 자 이제 70년 전 내일의 기상의 미션에 대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시 Cynthia 야 진짜 Poly миним Really You got it 봉힘 And 잘 자셨어요? 자,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쉬운 걸로 내릴게요. 하! 그냥 하에 끝인 거예요, 하가. 하 뒤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야, 아직 9시 안 됐잖아요. 아직 9시 안 됐는데? 이거 너무 아살살 안 돼, 그냥. 9시 안 됐는데요, 선생님? 이거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알겠습니다. 3분 뒤에 정확히 시작할게요. 사실 우리 둘은 어차피 아닐 것 같긴 한데. 아니네? 줄드세요. 일단 남은 두 명이 왜 어디 두 명인지. 정우석의 전정부, 전정부는 뭐 확정이죠? 이 노래에 가장 독한 한 번만. 자,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아, 하루. 하루. 하루, 하루. 왜? 왜, 왜? 이거 방탄소년단 베스트 오미. 땡! 왜 하루! 하루가 한... 알겠습니다.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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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만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정답. 정답. 야, 류쥬아 뒤에서. 뭐 아닌가요? 아니, 또 할 줄 몰랐지. 아니, 또 할 줄 몰랐지. 가사 아닌가? 해가. 해가 지는 날. 셋. 둘. 땡. 뭐, 뭐 했었어? 해가. 셋. 지루와. 해가.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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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잘 바꾸면 웃기겠다. 봉.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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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끼리 그냥 선수께 다 맞히는데. 갈게요. 그게. 그게 말이 돼. 그게 말이 돼. 아니요? 이건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는 노래이긴 합니다. 좀 약간 다른 것도 한번 좀 내주세요. 네. 그게. 그게 너와 나의 차이. 다른 거 내주세요. 솔직히. 너. 너 뛰게 해줘. 너. 너. 둘. 셋. 너가 뭐냐. 아.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우리. 우리끼리 힘든지. 자. 조심합시다. 힌트 안 줘? 너. 어디? 너. 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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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너 다음 어디에요? 아. 셋. 둘. 하나. 땡. 어디에서 왔는지. 오. 이름 알 수 있는지. 정답. 아 너무 많았어. 어디에서 왔는데. 난. 또. 난 또 난 또 밤소리마다 난 또 힌트 주세요 정규 1집입니다 난 또는 짙은 색 노래가 멋있다 데인저였잖아 데인저 그럼 정규 1집에 노래가 한 두 개이냐 열 몇 개인데 아 근데 저 호흡이 왔다 빨리 빨리 난 또 니 왜 가라 파이팅 해 파이팅 해 아 진짜 저도 한 번 더 주셔야 돼 아우 너무 웃어 난 또 니 앞 아 진짜 바보인 것 같아 방탄소년단 노래고요 정규 1집에 수록된 곡입니다 난 또 니 앞 난 또 니 앞 정규 1집이라고 해요? 뭐지? 이불킥입니다 노래의 제목은 이불킥입니다 난 또 니 앞 난 또 니 앞에서 이상한 집만 골라게 돼 성공 이불킥이었구나 이불킥이었구나 갈게요 난 걱정만 안 가르쳐줘요 힌트 못 맞추면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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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왜 왜 왜 왜 자 이제 한 분 한 분만 성공하면 나 할 것 같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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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이거까지 트립이 진짜 끝난다 왜 왜 롤롤롤롤롤롤 야 할 수 있어 나는 난 들어가면 되는 거야 땡 왜 혼자 살아가고 혼자서만 이불상 땡땡 아니요 아니요 자 한 바퀴 돌았으니깐 상남자입니다 아 너무 한 거 아니네 와 솔직히 시험처럼 끝난 거 아니에요? 땡 상남자에 얘가 있는데 아 맞다 와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야 윤기 형 맞췄어요?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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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 다 끼워줬어요 계속 꿀잠이 하고 있길래 에이 꿀잠 아 두근데 야 그냥 아 어떡해 야 나 이거까지 진짜 아니 아니 내가 뒤에서 계속 입을 추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 아 이거 치셨으면 안 돼 하나 둘 셋 오케이 이제 시럽부터 먹자 이제 시럽부터 먹자 금강산도 시큰병 아 아 음 한 번 여기 먹어봤던 맛 응 뭐 건강에 있는 게 없는데 아 한국의 땡땡땡 어떻게 가져오지? 이거 너무 어려운데? 나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프리 히트 예언하다 그거 하나 더 칠다고? 다 칠해야지 히트 브래디 벤 브래디 벤 시즐이 뭐야 시즐 물 물이 치고 물이 치고 물이 치고 스탠디스 뭐야 스탠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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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라진다 사라진다 어모스트 사라지면 되는 거야 사라지면 되는 거야 완전 사라지면 되는 거야 오케이 어모스트 이거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 메이버에 적으시면 어? 진짜데? 아따 달걀이 있으셔야 contribute 다이아노 다이아노 other 달걀 우리 잘못이 아 아 아 그럼 감이 안 한참 부어 감으로 한 거든 이거로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오 울지 학습 바로 아 지금 파면도 갑니다 와아 먹어 약불이 하라 했어 좀 해야돼 하나 더 봐 인생 어딨어? 이러면 아 형 그냥 그렇게 해주냐고 치식소리도 안 난데 일단 하나 벌려 이걸 테스트 해보고 많이 괜찮은데 오 냄새 야 냄새 냄새 뒤집어도 되지 않을까? 뒤집어야지 볶음이 맛있어 보인다 1,2,2 핑크기 호떡같네 이런 거 많이 있냐 일단 이 정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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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맛있을 거 같은데 냄새는 되게 좋은지 오와 맛있어? 어 양 돌리부터 돌리부터 사야될까 아 이거지 형 무슨 이런 느낌이지 얇으면 또 이렇게 잘 익어 야 팬케이크 만들기 쉽네 형 형 한 번 바로 끓이 될 거 같은데 응? 내가 한 번 먹어보자 아니야 인생 멋있어 어? 뭐 있긴 멋있어 실례지만 왕팬케이크 만들기 왕팬케이크 만들기 어? 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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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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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죠? 처음 한입은 딱 맛있어 아 근데 짰어 자 빨리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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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이거 약간 팬케이크가 맛이 아니라 야 지금 호떡밥이 나의 좀 더 좋은 거 아니야 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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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까 지금 알지? 이거 호떡살이 나고. 아니, 아니, 취를 잘하는 게 없네. 일어나, 일어나, 팬케이크 먹어라. 야, 공감해 봐. 팬케이크 먹어라. 아, 아. 코리아 스타일이야 지금. 우와, 엄청 크네. 큰 거 할 거예요, 정이 형. 아, 진짜? 왜? 형, 별칭 많았는데 어떻게 만들어봐. 와, 진짜? 역시, 큰 거 같아. 야, 정이 씨. 먹어봐요. 진짜 막았다. 정우야. 정우야. 호떡 느낌, 많이. 이제 두 번째로 큰 거 있어요.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게 먹을게요. 와, 한 번까지 다 잘라도 있네. 먹으신 거. 형, 먹지 마, 짠. 아, 우리 크로 다 먹었어. 음! 진짜.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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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두 봉지. 진짜? 진짜 두 봉지. 뒤에 한 봉지 엄청 많이 나와요. 반죽을 한 거를 다 안 쓰고 있어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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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카나다 맛이냐? 코리아 스타일. 나 이게 처음 보았을 때 여러분 양 많아 보이잖아요. 이거. 이거 춥네. 안 먹을 거야. 다 먹으면 되는데 우리, 우리를 너무 가서 하니까. 이거 라면 먹을까? 그만해. 효과니. 그니까 라면 먹고 라면 먹고? tan5누 Ron2 만은 먹고. 라면 먹고? 다 라면 consumers 진짜 네. 터키의 수도는? 하나, 둘, 셋. 아니죠. 거기 물어보면 안 되죠. 몽골에 쑤더니요. 아 그렇지. 몽골 쑤더러 물어봐야죠. 뭐뭐모토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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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바토르야. 아 이거 지금 맞히면 뭐해? 빈씨 터키스 몰라? 어제도 맞췄어요. 아 몰랐네. 얘가 있구나. 망카라인가요?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벌칙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 원래는 이게 제가 벌칙이었는데 어찌나 보니까 우리 지민이가 엄청난 제안을 해줘서 정 뚜껑이 우리의 운명을 다 바꿨어요. 아니 저는 기쁜 마음으로 아 또 입수하는 게 또 망나자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지금 사실 날씨가 너무 춥고 약간 당신은 감기 걸릴 것 같아요. 발만 담그시죠 발만. 발만. 그래서 딱 생각이 들었던 게 다 입수하는 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이 되신다면 들어가서 어차피 얕으니까 들어가서 딱 손까지만 모든 제작진과 모든 멤버들이 발만 담으라고 할게. 족욕이죠 족욕. 이 욕까지 담그겠다는 그 의지는 뭡니까? 아니 왜냐면 이게 벌칙인데 다음에도 이제 벌칙을 꼭 수행해야 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멤버가 좋을 대로 하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자 보겠습니다. 자 저 이제 시원하게 캐나다의 전기를 한번 받아봐야죠. 네. 자 지민아. 되게 아파x2 오 형 벌써 기운이 차가워요. 오 지민아. 제가 맛을 한번 봐요 백가락으로. 야 깊어 보겠는데? 무슨 맛이야? 따피텐데요? 따피텐데요? 따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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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폐 때문에 그래? 약간 트러블에 형은 남는 거 같아. 이끄우니까 조심하시고 살짝 주세요. 아 진짜 무이 안 차갑대요. 아 진짜. 정말 약간 진실된 무이긴 했다. 진짜 진실된 놈인데. 오 형. 거짓말에 능나네. 거짓말에 능나네. 거짓말에 능나네. 거짓말에 능나네. 이다이 씨 무이 더 따뜻할 수 없지. 감사해요. 이 잘못된 거야. 자 우리 공연에서 갑시다. 네 오늘 또 내일 성장의 기호 공연을 기원합니다. 빠른 가자. 올라와 올라와. 자 올라와. 자 이제. 자 이제. 자. 올라와 올라와. 어 내 옷도 있다. 형님. 지금 저희 이거 입고 다니잖아요. 형이한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럴까요? 여기다가 놨어야 된다고. 아 집중해야겠다. 아 집중해야겠다. 괜찮고. 아 집중해야겠지. 상자 잘 어울릴 것 같지. 샘이 형 카디건도 잘 어울리는데? 뭐야 이거 무슨 맛이야. 뭐야. 안면만 있어요. 등이 없어요. 뭐야? 진영? 다 이것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뭐야 이거? 뭐야 이것도? 니트가 아니였어 어플러가 아니였어 흥만 있어 다 아하 이것도 대봐야겠다 저한테 괜찮거든요? 저 몸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체격이 이러니까 괜찮겠지? 이런 게 좋았지 않나 근데 좀 이 후드랑 이렇게 파란색만 하면 될까요? 괜찮습니다 그때 같이 노래 들어가주셔서 고마워요 형 옷 잘 입으세요 €1-$$$ alto 아하 bash hir